와이엇 다리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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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준입니다. 야경이 멋있네요. 서울이 생각난다. 역시 노을이 아주 아름답다. 여긴 한 칸 위로 오니까 더 빨개졌네. 노을이. 아, 너무 아름답다. 세 가지를 계속 두 가지를 지고 있어요. 세 가지를 계속 두 가지를 지고 있어요. 더 붉게 물려동자. 너무 아름답다. 와, 너무 빨개요. 너무 아름답다. 바퀴즈가 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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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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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경 보다 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어떡하나 낮에 보기 좋은데 낮에 보기 좋은데 어떡해 어떡해 야경 보다 내가 더 많이 보여 낮에 잘해 오 멋있다 오 질라가 버렸어 오 멋있다 와 아아아아아아아 계속 와. 생일이 대단하죠. 오늘은 하루 되 stance. 왜 이렇게 차지 타고 얼마나 빨리. 자고 먹으면 왜 이래?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이름이 장착이 아니에요? 아.. 식당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